아직도 아동미술은 따라그리기야? 미술! 매주 한두 개씩 각잡고 앉아서 선생님이 시킨 그림 따라그리기 힘들지?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과 아투멘토랑 머리를 따! 미술! 절대 어렵게 하지마! 내 생각대로 마음껏 펴는거야! ...조! 악수! 여cha! 여梓이! 수 Áain 이 Ahmed 다양한 활동을 해ственный 그리고 또 만듭니다 그날 내가 뭐냐? 저 언니abet사가 나아앉아 내!... 당각당각당각당 소對了 아이답이 다들 뭐하는 것인지 알지? 스님 정보 끓여요 평생 표현과 발표하면서 자존감이 딱! 표현이 즐거워지니까 자신감고 자존감이 딱! 아이답! 언제까지 라벨 그림이 많았고 이제 너답게 표현해야지 너도 네가 진짜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해 아이답처럼 우리가 너머머머머리 직자가 너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아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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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답!